기분이도 꿀꿀하고 해 가지고 뭐 시티 타고 마실 겸 미술관이 있는데 미술관 주차장이 꽤 넓어요 평일에는 차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서 심심해서 시티 가지고 원돌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도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에요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올라 하나 아니야 오늘 밤 흐리긴 하던데 와도 소나기 걸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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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이 물러요. 진짜 거의 뭐 느낌은 지우개급인 것 같아요. 너무 물러서 그립이 안 나오는 느낌입니다. 너무 물러서 이런 느낌은 또 처음이네요. CT라갖고 이렇게 타본 것도 처음이봐. OOOO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